로일님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좀 제가 업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촬영을 오늘 하고 왔거든요 sbs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명품 전문가로 사부님으로 제가 출연을 했어요 촬영을 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제가 오늘 정샘물 인스피레이션 제 웨딩 본식 때도 제가 정샘물 청담점 이스트에 은우 부원장님한테 메이크업을 받았었잖아요 그 메이크업을 아침 일찍 받고 7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정샘물에서 헤어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암암리에 야금야금 구매하고 계신 로코코율 핑크 컬러 이 핀을 하고서 제가 촬영을 하고 왔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입김이 묻어 가지고 요런데 주변에는 조금 지워지긴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받은 메이크업의 이 컬러의 느낌 너무 좋아서 어떤 제품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받았는지 촬영 현장은 어땠는지 어떤 MC분과 함께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왔는지 6월 정도에 제가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궁금한 마음을 간직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촬영 얘기 7시간 지난 메이크업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야야야야야 제주도에서 세 번째 결혼식을 하고 탈길로 빠지는데 잠깐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업이 돼 있거든요 세 번째 결혼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냥 하는 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세 번째 결혼식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서울에 있는 강남 라움에서 했고 두 번째는 대구에서 했고 세 번째 제주도 가서 제가 결혼식을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황당할 수가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 제가 사실은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샤넬 100만원대 200 300만원대 갔었고요 루이비통 100만원대 갔었고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댓글로 에르메스도 해주세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말고 다른 브랜드 명품 브랜드들 100만원대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우리가 후회 없는 명품 쇼핑이 될 것인가 골라 골라 골라주세요 라는 댓글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 번외로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외의 브랜드에서 100만원대 어떤 제품을 사면 후회 없는지 제가 쏙쏙 골라 드릴게요 이 가격 기준은 백화점 가격 기준은 아니고요 직구 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테레사에서 가격을 보고 유료 환율을 적용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또 알려드린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는 왜 이렇게 만두백이 많아 스포티한 느낌도 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상당히 패셔너블하고 특이해요 1300유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마크가 있으면 관세가 적용이 안되고 부가세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테가 베네타 더 파우치 미니 레더 클러치입니다 아주 쨍한 다홍빛 컬러예요 제가 구매했던 거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였잖아요 이거는 쨍한 레드 소재는 양가죽이고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사진의 이 크기를 좀 가늠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여닫는 부분이 자석처럼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되게 편하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좀 재밌어요 다음 다른 브랜드로 넘어갑니다 발렌시아가 여러분 제가 너무 얼굴을 들이댔나요?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좀 들이댈게요 발렌시아가 크로코다일 이펙트 레더 토드 X 스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 컬러 보세요 되게 힙하지 않나요? 제가 하늘색 연핑크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난한 블랙 컬러의 옷에 모델이 딱 이거를 매치했는데 포인트 되고 재밌어요 되게 드레쉬한 원피스에 이렇게 하나 들어주니까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에서 약간의 터프함 힙함을 같이 가미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가방이에요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다른 컬러도 있어요 이거는 세로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인데 형광 연두색입니다 진짜 조그만 백이네요 여기 안에 뭐 들어갈까요? 카드, 립스틱 이 정도 자 여러분 안에는 역시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는 가방이네요 자크미스의 미니백 힙하잖아요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백이 그 백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자 다음 백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하늘색 백이랑 똑같은 크기 연 보라색이네요 아 이 컬러 약간 지금 우리 이쁘네 이 카멜리아 꽃 컬러랑 비슷한 느낌 이렇게 각져있는 백들은 말이죠 원 마일 웨어, 릴렉스루 이런데 같이 매치를 해주면 릴렉스한 분위기에서 엣지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안에 역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자석으로 똑딱 닫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항상 눈여겨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르메르인데요 타코 모디드 레더백 이 컬러 보세요 이게 청록색인데 채도가 낮은 청록색 이런 것들은 은근히 옷을 맞춰 입기가 쉬운 컬러거든요 기본 컬러에는 다 포인트로 맺을 수 있고 정말 특이한 형태예요 약간 바가지 같기도 하고 거북이 등껍질 같기도 하고 딱 열어보면 안에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틀 안에 공간이 있어요 또 다른 컬러 이거는 그레이 컬러네요 지금 여기 코디한 스타일을 한번 봐주세요 저는 약간 오버핏의 가디건에 오버핏의 바지 뭐 이런 게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핏한 그런 페미닌한 원피스 같은 게 더 잘 어울리는데 이 백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착장보다는 원피스에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표주박 뚜껑을 연 것 같은 열어서 보여지는 이 느낌 진짜 특이하네요 그 다음 브랜드 로저비비에 로저비비에는 제가 백보다는 슈즈 라인을 훨씬 더 사랑하지만 백도 있습니다 은근히 되게 매력적이에요 섹시 척 크리스탈 버클 세팅 크로스 바디백 지금은 또 매치스 패션이라는 앱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 실크 블랙 세팅백 앞에 로저비비에 특유의 장식 이거만 로저비비에 아주 시그니처 장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모호한 게 되게 다양해서 일단 이 동그란 장식이 달려있는 클러치예요 지금 이 원피스랑 슈즈랑 이 클러치 딱 매치해 준 거 보세요 진짜 정말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되게 시크해 보이죠? 그러면서 고급스러워 보여요 실크를 아주 적재적수에 잘 이용하면 사람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로저비비에를 보면 수작업의 느낌이 물씬 풍겨서 저는 되게 좋아해요 자 다음 브랜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잠을 못 자고 촬영을 갔다 오느라고 지금 이게 두 번째 촬영이거든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좀 혼미한 정신으로 같이 보는 건 어때요? 유튜브 최초 램 수면 상태 방송 미니 퀄티드 레더 크로스바디 폰백 요즘 정말 유행하고 있는 핸드폰 케이스 컬러 너무 사랑스럽죠? 이게 베이지야 핑크야 코랄이야 이건 무슨 컬러야? 쭈글쭈글 잘 컬러 미우미우 특유의 퀄팅 스트랩 부분은 또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스트랩 여러분 잘못하면 머리카락 끼는 거 아시죠? 미우미우 관계자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머리카락을 끼는지 안 끼는지 체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똑같은 백인데 블랙 컬러에요 미우미우는 특별히 조금 더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되게 소녀소녀해요 평범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영한 소녀의 느낌 있잖아요 자 다음 브랜드입니다 펜디 저 언니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녹아들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율며 드세요 여러분 펜디의 바게트 레더 숄더백 쨍한 코랄 핑크 펜디 특유의 장식이 앞에 달려있고 스트랩도 금속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델이 착용한 컷을 보세요 백도 예쁜데 이 옷이 너무 예뻐 이거 펜디 이번 컬렉션이거든요 예쁘다 예뻐 펜디의 로고 음각이 백 전체에 다 새겨져 있어요 퀄팅으로 안 해보니까 이렇게 섹션도 잘 나눠져 있고 카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지폐 넣을 수도 있고 꽤나 들어갑니다 같은 디자인인데 오렌지 컬러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오렌지 팍 했을 때 과조 팍 터지는 거 같은 그런 컬러에요 자 지금 착장 보십시오 이런 착장에 이런 컬러 포인트 빡 이게 개나리야 옐로우야 오렌지야 안에 열어보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손에 들어도 멋스럽네요 지금 환율을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100만원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100만원대를 약간 넘을 수도 있어요 이 백이 약간 그럴 거 같아 로마 쇼퍼 스몰 캔버스 토드 백 되게 힙하죠? 마치 만화 같은 백 가장자리에 외곽선이나 선들로 되어 있으니까 2D 만화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빅백들 필요하신 분들 100만원대 아니면 200만원 초반대 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백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나는 너무 흔한 남들 다 들고 다니는 백보다 포인트가 되는 나만의 브랜드의 백을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백을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안에는 파우치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가 있네요 다음 브랜드입니다 저 너무 느끼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진짜 댓글에 얘기해 주세요 언니 너무 느끼해요 하지 마세요 하면 다음부터 안 할게요 저는 이 락스터드 슈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신거든요 그래서 락스터드 시리즈를 좋아해요 최근에 나온 백이 있어요 더 퀄팅이 이렇게 두드러지면서 락스터드가 크게 들어간 백들이 나왔거든요 그 백들 너무 귀여워요 근데 비싸요 지금은 제가 100만원대 얘기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 디자인 보세요 데일리백으로 너무 괜찮을 거 같아요 블랙 컬러니까 데일리백으로는 가장 손색이 없고 안에도 꽤나 많이 들어갈 거 같고 필요한 거 거의 다 넣고 다닐 수 있을 거 같은 크기예요 나는 뭐 그냥 많이 들어가는 거 필요 없다 정말 가볍게 집 앞을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이 백 브이로고 그레인드 레더 숄더백 클러치로 들 수도 있고 숄더로 들 수 있고 안에 카드, 립스틱, 지폐 그 정도 이 모델이 입은 착장을 봐주세요 다 좋은데 지금 이 착장에서 이 신발 부분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신발 보테가 베네타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발렌티노랑 보테가 베네타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카테고리가 다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는 안 어울려요 다른 컬러도 있습니다 베이지 컬러 역시나 이 샌들을 신고 있네요 이거 발렌티노 샌들이에요?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발렌티노인가봐요 아닌가?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새로 나온 락스터드 그 느낌이랑 그나마 좀 비슷한 백입니다 이거 조금 귀여워요 그라바니 락스터드 스파이크 마이크로 레더 크로스백 이 레몬 컬러 너무나 상큼해요 제가 옷이나 장식이나 이런 거는 레몬 컬러를 좀 입기가 두렵거든요 왜냐면 저는 파워 쿨톤이기 때문이에요 봄 웜톤에 약간 걸친 색도 소화할 수 있지만 옷을 이렇게 상을 입으면 얼굴이랑 좀 컬러가 안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백으로 포인트를 주면 어울립니다 옐로우 클러치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옷 코디들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레몬색 클러치 되게 많이 하고 나왔었잖아요 발렌티노 스커트와 브라우스와 같이 매치한 이 컷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너무나 예쁜 레몬색 안에는 레드 컬러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다음은 같은 디자인인데 코랄 핑크 컬러에요 스커트인 척하는 반바지 위에 어느 나라 말투입니까? 이거 강원도 말투에요 가방을 딱 들어줬는데 너무 예쁘네요 코디 너무 예쁘다 마이텔 회사에서 나오는 코디들을 보잖아요 그런 예쁜 코디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 코디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면 이렇게 좀 럭셔리 하면서 감각적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꼭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제 영상들을 매주 이렇게 잘 챙겨보시면 여러분도 같이 패션 센스를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컬러들을 매치하는 그런 감각도 키울 수 있고요 자 다음 우리 이율아트 채널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브랜드입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레드 카펫 글램 미니 레더 클러치 이건 그냥 살색이야 살 같네요 진짜 이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요 제 모델이 들고 있는 사진 보세요 이 아방가르드한 원피스에 이걸 딱 들어줬어요 진짜 이런 거 잘 어울리시는 분들 부러워요 저는 메종 마르지엘라를 시도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제가 피팅룸에 들어가서 맨투맨들 입어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테일러링이 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싹 감기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미디엄 레더 토드백인데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꽤나 빅백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크기를 가늠해주세요 뭐 이런 건 안에 많이 들어가지 그리고 겉에 퀄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부드러운 느낌 좀 터프한 느낌으로 코디가 들어가도 이런 걸 들어주면 되게 사람이 몽글몽글 부드러운 느낌 구름 같은 느낌 화이트 컬러도 있어요 청바지에 이렇게 같이 들어주니까 너무 예쁘네요 아 모델이라서 그런지 웬만큼 키가 크지 않은 이상 이런 바지를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짤딱맞해 보여요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 로에베 나노레더 숄더백 정말 나노 사이즈 이 코디 봐주세요 감각적이죠 이거 한복 같기도 하고 멋있네요 로에베 미니크로스백 한때 이거 되게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들고 다니던 백이었어요 이 원피스 뭐예요 배를 드러냈네요 약간 펭귄룩 같은 그런 느낌 이 백 자체에 너무 좋아요 레더 크로스백 화이트랑 브라운 컬러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이 느낌 귀엽네요 원피스에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자 여러분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외의 100만원대 백들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저를 매주 보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 이율아트가 5만 구독자가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옛날부터 이율아트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꾸준히 봐주시고 계속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찐 로율님들에게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우리 로율님들 매주 뵙겠습니다 자 지금 또 촬영을 한 시간 넘게 했는데 여기 기름기가 약간 싹 올라오면서 그런데 색조 같은 거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잘 봐주세요 그리고 6월에 올라갈 제가 SBS 방송에 출연한 영상 메이크업 영상 그리고 뭐 그런 스케치 영상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이율아트 흥